재택근무할 때 사내 업무망 접속이 번거로우신가요? 재택근무자의 사내 시스템 접속 관리가 너무 힘드신가요? KT가 제안합니다. KT My Office 사무실 근무 환경 그대로! 재택근무는 물론, 심지어 이동할 때도 편리한 접속과 강력한 보안은 기본, 업무 효율은 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My Office 전용 에그 단말이 있으니까요. KT My Office가 최고인 이유는 뭘까요? 클라이언트를 설치하지 않고도 기기와 사용자 인증만 하면 10초 만에 연결 가능합니다. 업무 효율 올라가는 소리 들리시죠? 편의성은 좋은데 보안이 마음에 걸리신다고요? 걱정 마세요. 기업에서 사용하는 IP를 그대로 할당해 회사 밖에서도 동일한 보안 정책 적용이 가능하고 My Office 전용 에그 단말로 사내만까지 보안 연결이 되니까 어디서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편리하고 보안도 강력하지만 관리가 힘들지 않냐고요? 관리는 쉽고 간단하게! 보안형과 유연형에 따라 최대 5명, 15대까지 등록할 수 있고 동시 연결은 에그당 최대 2대까지 가능합니다. 집에서도 외부에서도 회사의 IP 그대로 접속도 편하고 끊김도 없이 편하게 일하고 싶으신가요? 사내 시스템 접속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길 원하시나요? KT가 제안합니다. 사무실 근무 환경은 그대로! 보안과 편의성은 더욱 강화시켜주는 KT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KT My Office KT humanos 한글자막 by 한효정